북한의 주요 현안을 분석하고 전망하거나 북한 사회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북한 새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국민통일방송 데일리NK 이광백 대표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탄광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황해북도 송림군에 있는 송림탄광 채석장에서 갱도가 무너져서 노동자 10여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송림탄광 채석장 갱도에서 밤낮으로 일하던 노동자들이 갱도 기둥이 무너지면서 한꺼번에 사망하는 참사가 벌어진 건데요. 소식통에 따르면 사고 당일 탄광 노동자들은 지하 막장의 가장 깊은 곳에서 이제 점점점 더 깊이 갱을 파고 있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게 제일 마지막 막장인데 나무 버팀목이 좀 부실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무리하게 더 작업을 하다가 이 버팀목이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한 20여 미터 정도 이런 길이의 구간에서 갱도가 무너져 내린 건데요. 그것 때문에 꼼짝없이 안에 갇혔습니다. 사고 후에 구조인력이 무너진 갱도를 이제 바깥에서 뚫고 들어가서 붕괴 30시간 만에 노동자들을 발견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흙더미에 파묻힌 노동자들은 대부분 이미 산소 부족으로 질식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인 것 같은데 일단은 이 사고의 원인을 조금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겉보기에는 갱도 내에 있는 나무 기둥, 버팀목이죠. 이게 부실했던 거죠. 특히 이제 막장 쪽에는 훨씬 더 부실했던 모양입니다. 이게 직접적 요인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리한 80일 전투가 사고를 키우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내부에서 많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고가 난 갱도에 나무 기둥이 부실해서 위험하다는 건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그런데 속림탄광이 80일 전투에 돌입하면서 작업 시간이 밤 시간까지 크게 늘어나버렸어요. 그리고 목표를 달성해야 되니까 무리한 목표를 달성해야 되니까 위험한 줄 알면서도 작업을 강행한 거죠. 그래서 주민들은 이번 사고를 나무 기둥도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위험한 곳으로 노동자를 내몬, 탕광 일꾼들에게 잘못이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지금 울분을 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지난번에도 한번 이 무리한 80일 전투 때문에 용광로에서 노동자들이 질식을 해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북한에서는 대규모 건설 공사 과정에서도 인명 피해가 특히 많은 걸로 알려져 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리한 노력동원 전투를 하는 과정에서 속도전을 강조한다거나 또는 건설 과정에서 속도전을 강조할 경우에는 이런 인명 사고가 훨씬 더 많이 나타나는 건데요. 사실 평양종합병원 건설 현장에서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당 창건 75주년 기념일 10월 10일 전에 무조건 완공하라 지시가 떨어진 다음부터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공사를 해버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 7월 한 달 동안 19명이 추락사를 했어요. 물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안전장치가 부족한 것도 원인이죠. 너무 높이 올라가 있는데 안전클립도 없이 작업을 하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부족한 수면 시간입니다. 정말 큰일이네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무리한 노력동원식 국가건설이 노동자들을 사고와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그런 셈이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 큰 문제는 그러면 그렇게 하면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경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느냐. 지금 80일 전투를 다그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고로 또는 죽음에 내몰리기도 하고 이런 상황인데 이러한 무리한 노력동원 전투로 과연 경제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느냐는 것.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불확실하다는 점이죠. 네. 그러니까요. 이 80일 전투도 결국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도대체 북한 경제 위기의 원인 어디에 있을까요? 사실 여러 가지 원인이 사실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경제 지표도를 쭉 살펴보면 중요한 근본적인 위기의 요인을 대략적으로는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요. 1990년대 이후에 북한 경제에서는 북한과 중국 사이의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북한 경제에서 굉장히 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 성장률하고 그다음에 연도별 중국과의 수출, 수입, 추세를 살피면 대략 경제 위기 원인을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2014년에 북한의 경제 성장률이 1% 정도 됐습니다. 높다고는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조금씩은 조금씩은 성장하고 있었는데요. 2015년에 마이너스 1.1%로 조금 떨어집니다. 2016년에 다시 3.9%로 조금 올랐다가 2017년에 마이너스 3.5%, 2018년에 마이너스 4.1%로 경제 성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성장률이. 이것은 2017년과 2018년에 급격히 경제 상태가 안 좋아졌다는 걸 의미하는 지표거든요. 뿐만 아니라 수입 규모도 2014년에 한 44억 달러 중국으로부터 수입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35억 달러, 2016년에 37억 달러, 2017년에 37억 달러 이렇게 하다가 2018년에 26억 달러로 갑자기 10억 달러 정도가 뚝 떨어져요. 수입액이. 그리고 역시 2019년에 29억 달러 정도 되는데 어쨌든 2014, 2015년에 30에서 40억 달러 정도의 수입액에 비해서는 큰 폭으로 줄었어요. 수출은 더 중요한데요. 2014년에 대략 한 31억 달러 수출했는데 2015년에 27억 달러로 소폭 떨어지더니 2017년에 가면 17억 달러로 갑자기 반으로 줄어듭니다. 많이 줄어드네요. 그리고 2018년, 2019년이 되면 20, 한 7억, 30억 달러 수출하던 때에서 2억 4천만 달러로 급격히 감소하는 거예요. 1분의 1도 안 돼요. 이렇게 급격히 줄어들게 되는데 이 이유가 뭐냐. 왜 2016년, 17년, 18년에 급격히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특히 수출규모가 대폭 줄어드느냐. 이게 바로 유엔의 핵과 미사일 개발 금지 규정을 김정은 정권이 어기면서 유엔으로부터 지속적인 대북 제재를 받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또 여기에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북중 무역이 감소하면서 더 심각해진 상태에 이런 걸 보면 근본적인 경제 위기의 원인은 사실 북한 정권의 핵 개발 정책이거든요. 이런 점들을 간과하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80일 전투를 아무리 다그쳐도 근본적인 해결은 아마 어려워 보인다는 겁니다. 네. 특히 올해 들어서는 정말 2018년, 19년과 비교도 안 되게 더 지금 줄어들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 해도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 과거와 달리 경제적으로 변화가 있었다. 이런 변화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경제적 변화는 사실 어떻게 보면 김정은 정권의 적극적 정책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1990년대 중반 북한 사회주의 시스템이 아예 무너지면서 예를 들어서 국영기업 운영이 거의 안 되거나 또는 배급을 못 주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시장경제 시스템, 시장경제 제도 이것이 사실을 북한 경제를 지난 한 10년간 꾸준히 성장시켜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장화가 진행이 되고 특히 북중 무역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2000년도 초반까지 경제 위기가 대단히 심각했잖아요. 수백만이 굶어 죽을 정도로. 그런데 그것을 어느 정도 극복하고 경제 성장을 소폭이나마 이루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문제는 2016년과 17년 핵과 미사일 개발로 경제 성장이 멈추면서 경제 위기가 지금 3년째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매년 약 한 20억 달러 정도 적자를 볼 정도로 이 경제 위기는 대단히 심각한데요. 그 이전에 어떤 부분적 경제 개혁 이것도 지금 한계가 많이 있어가지고 앞으로도 꾸준히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하기 어려운 상황 이런 복합적인 경제 위기에 지금 직면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경제를 어느 정도 제자리로 돌려놓으려면 어떤 점들이 개선되어야 할까요? 사실 북한 경제를 어쨌든 2016년, 17년 대북 제재 이전까지 꾸준히 어쨌든 성장시켜온 것이 어떤 거였냐면 시장화, 장마당이 확산되면서 상업 유통이 주도하는 서비스 산업이 북한 경제를 사실상 주도해왔습니다. 그 전까지 국가계획경제에서는 중화학공업이 북한 경제 성장을 주도해왔는데 사실 계획경제가 사실상 무너지면서 지금은 시장과 장마당을 중심으로 하는 상업 유통업이 발달했고 이것 때문에 운수업이라든가 숙박업이라든가 소규모 생산 자영업이라든가 이런 서비스 산업이 급격히 지금 발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민간은 종합시장을 중심으로 경제를 성장시키고 있고요. 정부도 대규모 중화학공업은 지금 어렵지만 그러나 관광산업 중심으로 어쨌든 서비스 산업이 발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민간 종합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사실 정부 당국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내놓는다면 이 추세를 더 이어갈 수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과감한 노동계획이 필요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북한 노동자들은 사실 거의 대부분 국가가 정해준 직장에 의무적으로 출근을 해야 됩니다. 문제가 있어요. 거기서 주는 월급이 5천 원이에요. 쌀 1kg 살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런데 그나마도 안 줘요. 대부분의 직장이. 그러면 직장에 출근을 해봐야 먹고 살 수는 없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또 하나, 직장에 나가도 일이 없습니다. 기업이 원자재도 없고 전기도 없기 때문에 일이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일거리도 없고 월급도 너무 적어서 사실상 임금도 받지 못하다 보니 지방공장 노동자의 출근률은 절반도 안 됩니다. 이렇게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북한 경제 주민들은 어떻게 먹고 사느냐? 공기업의 일정 금액을 오히려 주민들이 돈을 냅니다. 대신 직장에서 면제를 받아요. 출근을 면제를 좀 받고 시장에 가서 그 시간에 개인 경제활동을 해오는 겁니다. 이거에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시장이 돌아가는 이유입니다. 이것을 그런데 북한 당국은 이것을 어설프게 지금 봉합해놓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그 기업에 꼭 필요한 인력만 남기고 나머지는 과감히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력을 줄여놓으면 북한 당국이 뭣도 할 수 있냐면 지금은 한 사람당 5천 원밖에 못 주잖아요. 월급을 그나마도 못 주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줄어들면 이 사람이 실제 생활이 가능한 실질 임금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그렇겠네요. 그렇게 해서 근본적인 과감한 노동개혁, 기업경영개혁을 하지 않으면 지금 현재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한국에서는 사실 너무 치열해서 일을 하는 양이 너무 많은데 또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되다 보니까 출근율도 낮아지고 생계가 유지가 안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북한 측에서 지금 80일 전투를 타겟책으로 내놨단 말이죠. 이게 경제 위기 극복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사실 정치적 목적을 달성할 수는 있겠죠. 어쨌든 북한 주민이 지금 어렵기 때문에 이 불만이 최고 지도자와 당을 향해 가지 못하도록 어쨌든 우리는 경제 건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리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것은 외세의 탓이다. 이런 식의 정치적 목적은 달성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경제 위기 극복에는 오히려 해가 될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인민들이 이런 식의 80일 전투, 무슨 전투에 동원되다 보면 실제 생업에 필요한 시간이 부족해지게 돼요. 실제 먹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먹고 살 수 없는 일에 자꾸 국가 노력 동원에 동원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유통이라든가 시장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 산업마저 지금 정체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유통산업 발전을 가로막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강제 동원을 또 설사한다 해도 기업이나 그럼 건설 사업의 성과를 거두느냐. 이게 왜 어렵냐면 기업의 경우에는 기업 자율성을 확대해가지고 약간의 중앙에서 내려보는 계획도 줄여주고 일부 품목은 스스로 가격도 결정해서 약간의 변환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과를 못 내느냐. 노력 동원해도 왜 성과를 못 내느냐. 에너지가 없고 원자재가 부족해요. 이거 해결하면 아무리 가서 노력 동원해도 할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탄광, 발전소, 제철소, 군수공원, 필수품 공장 등 많은데 지금 현재 북한 당국에서는 중요한 일부 생산시설만 전력과 자재를 공급해 주고 있고요. 나머지 대부분의 공장들, 특히 지방에 있는 공장들은 자력갱생하라는 거예요. 전력, 자재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금 지방에 있는 특히 이런 공장들은 아예 정상 가동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역을 빨리 재가동해서 부족한 자재나 전력을 보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건 대북 제재로 막혀 있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또 그 문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네요.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래서 빨리 대북 제재를 풀고 자재라든가 전전력 문제를 해결해야만 기업도 생산력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노력 동원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네. 정말 빨리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좀 근본적인 원인을 결국 해결해야겠네요. 그렇죠. 일단 대북 제재 해제 이거 돼야 되고요. 코로나 사태 진정돼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업소라든가 공장 기업소, 노동 개혁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해야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하지 않는 상황에서 강제 노력 동원을 밀어붙이는 것 이것은 오히려 경제 위기를 더 심화시키고 인민들의 고통만 늘릴 수도 있다는 점을 북한 당국이 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네. 북한의 80일 전투로 지금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데 성과를 거두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북한의 80일 전투 그리고 경제 성장 그리고 현황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국민통일방송 데일리NK 이광백 대표와 함께한 북한새로읽기 시간이었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